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종목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. 바로 지난주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선도전기입니다. 선도전기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약간 교계를 갸우뚱 해주셨는데요. 한 분은 일단은 실적에 그다지 받쳐주지 않는다. 테마는 붙었지만 상승세가 실적으로 뒷받침되어 주지 못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. 다른 한 분은 남북 경협주는 경협주일 뿐이다. 테마일 뿐이다. 라고 하면서 단기적인 상승이 그칠 것이다.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. 과연 오늘 어떨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의 길건우f씨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연휴 잘 쉬었죠? 오늘 월요일 같은 화요일인데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일단은 우리가 좀 기억을 거슬러서 지난주에 남북 경협주들이 역시 다시 또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지난주에 하루 걸러서 계속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반복적으로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남북 경협주에 대한 기대들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선도전기가 상승한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? 또 이렇게 포스. 말 그대로 조금 부정적이지 않나라고 보는데 경협주랑 방산주랑 항상 조금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사실 군대에 있을 때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군인들 또 고생하겠구나라는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냉탕 한 번 갔다가 온탕 한 번 갔다가 이게 무한 반복하는 테마라고 저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선도전기뿐만이 아니라 신원이라든지 아난티라든지 저번주 대북주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또 조만간에 또 뭔가 악취가 또 터지겠죠.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한다고 해보면 매출이나 이런 것들도 별로 좋지 않기는 해요. 아마 대표님이 뒤에서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받쳐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경협주보다는 방산주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대북주가 크게 보면 경협주랑 방산주로 나뉘는데 방산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국방비 예산이 차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크거든요. 그런데 여기에서 방산주가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게 방산 기술도 굉장히 좋아져서 수출도 좋고요.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방산에서 보면 국방중기계획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한국산 우선 획득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80%는 국내 방산업체에서 뭔가를 지출을 돈을 해야 되거든요. 그렇다고 하면 방산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경협주보다는 방산주 쪽으로 한번 생각을 돌려보시는 게 안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길건화FC께서는 남북경협주는 경협주일 뿐이다. 테마에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업종이고 테마이다 보니까 지난주에 상승은 했지만 오히려 방산주 쪽을 실적 받쳐주는 방산주를 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셨고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? 네, 요즘에 전기 3종 세트 이쪽이 잘 나갑니다. 선도전기, 광명전기, 세명전기 이쪽인데 물론 다른 말씀하셨던 아난티나 이런 종목들도 강하긴 하지만 유독 이쪽이 더 강하다는 쪽이 왜 그럴까라고 봤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. 아무래도 어떤 전기 전력 이쪽과 관련된 쪽이 최근에 또 약간 이슈가 되는 에너지 관련된 쪽에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약간 이 부분이 더 엮여서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. 그런 쪽에서 이제 선도전기 같은 경우는 수배전반 쪽이 매출이 한 60%가 넘다 보니까 이쪽에 주력을 하고 있고 종소회사가 창투사가 있습니다. SD벤처라고 하는 창투사가 있고 또 전원, SD파트너스라고 하는 농업회사 범위까지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데 친환경 사업까지 같이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태양광발전, 음이온 발생기, 전기집진기. 아마 전기집진기 정도가 친환경 쪽에서 좀 성과를 내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매출이 크게 나오는 상황들은 아닌 것 같고요. 그런 쪽에서 일단 무엇보다 통신연락선을 복원했다는 관점 쪽에서 기대감을 좀 더 키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추진하는 종전선언이라든가 조금 더 추가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관점들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딱 여기서 느끼는 것은 대선이죠. 대선 기관 쪽의 정치적인 흐름들과도 조금 더 연결되다 보니까 뭔가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 쪽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통 테마주가 강하다라고 했었을 때 따라올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저평가의 모멘텀을 안고 정책적인 모멘텀이 가졌을 때 그때 가장 큰 효과가 나오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 저평가라고 보기에 찾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 대표적으로 상반기 영업이 28억 적자로 나온 상황들이고요. 게다가 또 관련된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들을 충분히 안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실적에 대해서 아직 답을 못해준다고 봤을 때 그냥 테마주라고 봐야 되겠죠. 네, 알겠습니다. 두 분이 일단은 선도전기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. 지난주에 상한가 기록을 하다가 한 26% 정도 상승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 두 분의 이런 공통적인 의견은 어쨌든 실적 받쳐주지 않는 종목이고 테마로 단기적으로 상승을 한 것이지 이것을 추가적으로 지금 매수한다거나 하는 건 좀 위험하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 실현을 하면 좋겠지만 이런 의견을 좀 주셨으니까요. 함께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